하루에 수십 번씩 통화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만나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너에게 줬는데 네가 날 떠났어 I'm gonna miss you longer I'm gonna miss you longer 널 보고 싶어도 I don't cry I don't cry 나 믿지 마라 내 맘을 한 번 안으세요 내가 미쳤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너의 집 앞부분을 향해 중에 미쳤지 더울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라 말해 I'm gonna miss you longer I wanna be you longer's man 비슷한 사람만 봐도 너를 본 것같이 내 맘을 봐도 믿어 죽겠어 너의 안에서 너를 죽여버리니까 믿어 죽겠어 나를 버리고도 잘 살아가는 네가 나 붙잡고 싶어 강대리 이거 다 보내고 퇴근해 아 문자 천 개를 보내라니 아 손발 아퍼 쏜다넷이 도와드릴게요 대략 문자 쏜다넷이 한 번에 쓸 테니 빨리 퇴근하세요 유호우 재밌다 검색창에 쏜다넷 창업 2년 만에 100억 매출을 이뤄낸 미아마스빈 20, 30대 여성이 많이 찾는 성공 쇼핑몰입니다 미아마스빈 대표 김영란입니다 의류 매장 할 때보다 쇼핑몰에서 장사가 더 잘 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서부터 강구 이스라엘 정보는 관제에 집중해